자 그러면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100세가 아니고 120세까지 산다고 지금 보이죠 지금 타임에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아마 120세까지 살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60환갑이라는 게 만약에 120세까지 살면 겨우 뭐를 도는 거예요 반환점을 도는 거잖아요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1. 직장에서는 떨궈져나가 2. 살아야 될 거는 60년이야 3. 손에 돈은 없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아까 그 책을 쓸 때는 2002년에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물쭈물 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오늘에 딱 맞는 원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I knew 나는 알았다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이렇게 오래 살다가는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런 일이라는 게 죽는 거야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살다가는 지금 수중에 없어 없는데 살아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게 조지 버나드 쇼의 노벨 문학상을 탄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본인이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100세 시대에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환갑에 짜투리 인생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대충 살다 갈 줄 알고 그냥 살았는데 환갑 지나고 30년 40년을 산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60세라도 뭘 시작할 걸 사람들이 60세부터 소비주체가 된다 아니고 생산주체가 돼야 된다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지 허구헌 날 당구치고 골프치고 등산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만든 단어가 있는데 여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여가가 있어요 나는 즐거운데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하나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소셜레저라고 사회적인 여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로원에 하루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매주 날짜를 정해놓고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늙으면 갈 데가 어디예요 양로원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호카이도에 갔었는데 호카이도 시장이 양로원을 제가 일본에 양로원을 많이 가봤는데 안내를 했거든요 아마 한 15년 후에 제가 다시 호카이도로 가서 그 양로원을 갔거든요 그 시장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로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생산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레저도 모든 걸 다 단순한 레저 생활이 아니라 사회적인 나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보탬도 되고 내 노후에도 도움이 되는 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실까 봐서 또 준비를 했어요 리타이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다 은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가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다 리타이어다 이거예요 저는 75년에서 2006년까지 공직에 있었고 2006년 말에 사회에 나오면서 타이어를 바꿔 낀 거예요 공직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포장도로를 걷는 거예요 포장도로를 걸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비포장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타이어를 바꿔 끼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리타이어는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고 언제까지 일하시는 게 좋다? 되도록 오래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다 타이어를 바꿔 끼면서 한 달 전에 잠실 롯데에서 90세 할머니가 니트 인형 작가예요 90세 할머니가 전시회를 했어요 잠실 롯데 그 비싼 데서 누구랑 했냐 60세 딸과 30세 손녀딸하고 3대가 해가지고 중앙일보에 한 면이 났어요 한 면 제가 여길 가봤어요 왜 가봤냐 60세 딸이 제가 서울대학에서 맡고 있는 우리 과정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또 다행히 제가 중앙일보하고 인연이 있어서 중앙일보에 이정민 논설실장이 편집국장하던 이걸 또 한 면을 내주어 가지고 유명인사가 됐어요 다시 한 번 이 타이어에는 언제 하는 게 좋다고요? 갑자기 안 하는 게 좋다고요 90세 할머니가 지금 현역 작가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딸하고 손녀하고 생산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래서 오래 살면 뭐예요? 병치료하고 살면 건강해야지 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때까지 쌓아놓은 경륜 지식, 지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소득을 어떻게 부로 불리느냐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잘 이해를 못해요 혼동을 해요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동기가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똑같이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면 이 둘은 소득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소득을 본수 지키고 주제 파악하고 이렇게 살아서 잘 굴린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산 사람과는 5년 후 10년 후에 쌓아놓은 빈부격차가 생긴다 안 생긴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득격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하는 빈부격차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는 거 못지않게 불리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양념으로 한 거예요 이쪽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경륜과 지식과 지혜를 썼는데 그러면 지혜는 예를 들면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걸 소개를 하려고 여기다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보세요 영국에 에코너미스트 잡지가 있어요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생긴 단어 꼰대라는 단어가 영어로 등재가 됐습니다 꼰대가 영어예요 이제 여러분 찌나미 아시죠? 찌나미 찌나미는 일본 말인데 영어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덮치는 거를 찌나미라고 그러잖아요 찌나미 그런데 꼰대가 영어가 됐어요 꼰대가 뭐냐 지식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친척을 만났어요 너 옷이 그게 뭐냐 머리가 그게 뭐냐 너 아직도 시집 안 갔냐 이런 걸 꼰대라고 그래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준답시고 남의 패션 스타일이나 남의 애정생활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사람 아니 이게 에코너미스트에 나온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꼰대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피할 수 있냐 꼰대와 멘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충고를 구했을 때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 그래요 충고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해주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충고해 주세요 충고를 원하거든 그런데 대개 우리 한명규 사장님 말고 사장님들은 대개 뭐냐 하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터득한 경륜과 지식을 경륜과 지식을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충정에서 충정에서 물어보기 전에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꼰대라 그래요 물어볼 때 가르쳐주면 뭐라 그런다고요? 멘토라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하는 김에 잔소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잔소리 시어머니 잔소리 들어보셨다 안 들어보셨다? 시어머니 잔소리 잔소리는 절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용이 옳은 이야기해야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면 그 순간에 헛소리가 되는 거지 잔소리는 되지도 못해요 두 번째, 내용은 옳지만 세 번 이상 반복될 때 잔소리라 그래요 아니, 엄마가 아들한테 뭐 틀린 이야기 하겠어요? 다 옳지 그런데 아들이 볼 때 세 번 이상 반복되니까 엄마는 뭐 하는 꼰대? 잔소리하는 꼰대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쑤시면 며느리한테 그래요 오늘 비올라나 보다 장독 덮어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잔소리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해에 비가 왔는데 장독에 물이 들어간 거야 그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래, 옳은 이야기였구나 알게 된다 우리는 꼰대가 재림합시다 자... 자...